로라 대표 자리부터 내놔야 할 거야. 주영이가 먼저 달라고 할 테니까. 중요한 것 좀 있는 건가? 대강의 동향이죠. 민 대표가 자신이 장관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네요. 조심해. 여긴 너무 가까워. 여기가 우리한테는 최적의 장소입니다. 로라를 완전히 손에 넣을 때까지는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 아시죠? 그동안 자료는 여팀장이 다 준비해뒀고 우리는 수면 밑에 있어야 돼.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엄마를 민희경이 독살했다고 생각하는 건가? 제 짐작은요. 살인을 하고도 남은 여자입니다. 문제는 증거죠. 에스페셋으로 다 준비했습니다. 1 Brandon